나이가 들며 몸매가 망가진 것 같아 피나는 다이어트로 겨우 옛날 체중으로 복귀했다. 그런데 분명 체중은 같은데 20대 때 몸매와는 영 딴판이다. 왜일까? 20대 때까지는 몸무게만 정상이면 웬만해선 몸매도 괜찮다. 마카롱을 달고 살아도 운동을 안 해도 몸무게만 유지하면 몸매가 심각하게 망가지지는 않는다. 30대쯤 되면 대부분 살이 찌기 시작한다. 당과 창자 사이에 지방이 차고 안 쓰는 근육은 탄력이 떨어지고 많이 쓰는 근육은 비대해진다. 한마디로 속이 바뀌었으니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줄여도 예전 몸매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옛날 같은 몸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뿐이다. 근력운동을 통해 몸매를 의도적으로 조각하는 것. 일부러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떻게 몸을 조각해야 할까? 주변에 흔하면서도 근력운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는 헬스장만한 곳이 없다. 문제는 근력운동은 혼자 배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근육과 관절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확인해야 하고 잘못됐다면 그때그때 교정이 필요하다. 특히 40대 중반부터 50대가 처음 근력운동을 시작한다면 이미 어딘가 망가져 있을 가능성도 높고 자세가 서툴러서 다칠 위험도 크다. 이때 개인 트레이닝이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오리엔테이션만 받고 바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능력을 200% 발휘하다가 막상 계약하면 돌변하는 트레이너도 있다. 처음엔 헬스장에 등록만 하고 트레이너들을 물색하는 시간을 갖자. 다음은 트레이너를 가려내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또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트레이너를 찾으면 좋다. 자격증은 운동사, 선수 트레이너가 신뢰도가 높다. PT를 받을 때 중요한 점은 언제까지 값비싼 PT를 받을 수 없으니 처음부터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울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혼자 해보면 헷갈린다. 레슨 후 며칠은 혼자 연습하고 다음 레슨엔 간단한 체크만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자. 왕초보의 헬스 루틴 헬스장에 등록했지만 PT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혼자 운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초보자가 혼자 헬스장에 가면 기가 죽기 마련이다. 줄줄이 놓인 머신들과 바벨, 덤벨들 앞에서 뭘 해야 할지 막막해서 결국 트레드밀로 가게 된다. 그렇게 달리기만 1시간 하고 집으로 온다. 초보자는 일단 쉬운 기계운동부터 시작하자. 이때 할 운동은 그냥 딱 정해주겠다. 일단 해야 할 건 4종목이다. 체스트 프레스 머신 머신 로우 레그 프레스 머신 숄더 프레스 머신 첫날은 내 무게를 파악하는 날로 삼자. 여성은 추 한두개로 남성은 추 두세개로 시작해 15번을 무리 없이 들 수 있으면 다음 세트에선 추를 늘린다. 오늘치 기계운동이 끝났다면 하루 한 종목씩 본격 운동을 훈련하면 좋다. 중요한 종목을 하루 하나씩은 꼭 연습하자. 첫날은 맨몸 스커트로 15번씩 5세트 한다. 둘째날은 푸시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5세트 한다. 하나도 못하면 벤치에 손을 짓거나 무릎을 대고 한다. 셋째날은 턱걸이다. 턱걸이가 한 개라도 된다면 턱걸이를 5세트 연습하고 어려우면 랩플다운이라는 기계운동을 4세트 하자. 이렇게 하면 하루의 운동시간은 1시간 남짓으로 마무리된다. 첫 한두주는 이렇게 운동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셋째 주부터는 기계운동은 잠시 미뤄두고 기본 종목들을 훈련할 때다. 다음은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운동이다. 복근이나 팔운동은 당장은 필요 없다. 초보일 땐 7개 종목을 제대로 익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다른 곳은 중급자가 되면 신경쓰자.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 유산소 운동만큼 기초 체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없다. 살을 빼는 게 과제라면 빠른 걷기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30에서 40분 한다. 체중 감소보다 근육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 달리기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20분 정도 하면 된다. 유산소 운동의 핵심은 숨이 찬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적당히 숨 찬 상태로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LISS 방식과 숨이 턱턱 막히도록 운동하고 잠깐씩 쉬는 인터벌 방식이다. LISS 방식은 빠른 걷기든 느린 달리기든 할 만한 운동을 택해 시작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운동한다. 초보자라면 30에서 40분 정도가 딱 좋다. 인터벌의 경우 초보자라면 20에서 30분간 1, 2분 간격으로 뛰고 걷기를 반복한다. 익숙해지면 뛰는 시간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간다. 인터벌 방식은 단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태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과체중이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운동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한다. 이론만 뒤적이는 학구파보다는 일단 하고 보는 행동파가 훨씬 빨리 몸짱이 된다.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라. 헬스 초보를 위한 기깔라는 오리엔테이션 헬스는 쪼렙입니다만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